지금 불을 짚었는데 여기는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잘 안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연기가 맑게 나오면서 뜨거워요 여기 중앙으로 저 가예로 나오는 건 어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나요? 저 가예로도 연기가 나오는데 막 연기가 나오는데요? 저쪽으로 돌아가서 나오는구나 저쪽으로 지금 바람이 이쪽을 반대로 불어요 덮은 뒤에는 이 열기가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줄을 받쳐서 이렇게 돌아 나간다고 지금 여기는 아궁이가 9m인데 한 8m 오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바람이 센데요? 뜨거워 연기가 굉장히 세게 나와 네 세게 나와요 네 세게 나와요 우리 집안이 지고 여기에서 저희 집안에 나의 짐이 감사합니다.